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과정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길로 들어설 시도조차 못하고 그냥 인생 대충 살지 뭐 하고 마음먹기에 십상이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말로 되는 일이 아니듯 나를 사랑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에서 힘들고 지칠 때 당신이 소설 모모에 나오는 청소부를 떠올렸으면 합니다. 이 청소부는 온종일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고 긴 길을 깨끗이 쓸어야 합니다. 어느 날 주인공 모모가 청소부에게 어디서 이 길고 지루한 일을 할 힘이 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답하죠. 아주 쉬워. 그냥 딱 한 걸음씩만 생각하는 거야. 한 걸음 걷고 나면 바로 그 다음 한 걸음만 생각하면 돼.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나만 모른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이라는 제목의 심리학 도서입니다. 지은이는 슈테파니 슈탈, 옴기니는 김시형. 갈매나무에서 편했습니다. 지은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독일어권에서 가장 권위있는 심리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1993년부터 개인심리상담소를 운영해 왔으며 30년의 심리치료 경험을 통해 자존감 강화, 애착 형성과 불안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 팟캐스트도 운영하고 있다. 이 책의 프로로그에서 작가는요. 불안 행성에 사는 당신에게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사는 이곳이 불안 행성이다. 라는 거죠. 매일매일이 위기이고 주변에는 못된 놈들 뿐이고 나보다 다들 강하고 쎄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우린 불안과는 완전히 딴판인 세상 확신 행성으로 이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불안 행성에서 확신 행성으로 이주할 수 있대요. 착한 사람들만 살고요. 늘 평온하고 무서운 것도 없답니다. 그래서 그 행성으로 가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느냐고 물으면은요. 바로 이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300페이지에 쓰인 모든 내용의 결말은 사실 여기 프로로그에 담겨져 있어요. 이미. 너무 간단히. 바로 그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에요. 지금 다들 애개 그러셨죠? 들린다니까요 제가? 이것도 어디선가 참 많이 들어본 말인데 나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라는 거 별로 어려운 말 아닌데 사실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가 또 그렇게 녹록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작가는 이 책에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주고 있습니다. 뭐 못 나면 못난 대로 인정하라는 거야? 그냥 받아들이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라는 거야? 뭐지? 궁금하시죠? 이 책에서는요 여러 파트의 이야기가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 역시도 꽤 여러 책에서 봐왔지만 꼭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었던 챕터가 있었어요. 그 주제가 있었어요. 우리 안에는 내면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면 어른도 있대요. 그런데 그 둘이 내면 아이와 내면 어른 둘이 짬뽕처럼 뒤섞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 오늘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자존감에 아주 깊고 치명적인 상처를 얻은 사람들 중에는 부모를 향한 복수심 때문에 애착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 애착은 지속된다.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부모에 대한 분노 행동을 표출하고 부모가 틀렸으며 결국 실패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방법을 택한다.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부모에게 보복하려고 일부러 불행해지고 실패를 반복한다. 그로써 부모가 자식 교육에 실패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부모가 자신들이 취한 양육 노선이 결국 옳았다고 주장할 근거를 제공하길 거부한다. 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신에 대한 증오와 미움 또한 단단히 도사리고 있다. 이런 의도적인 자기 태만과 자기 파괴적 행위에는 혐오스러운 자신을 벌주겠다는 목적이 다분히 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의 유년기 경험이 인생 전반에 그토록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유년기는 그냥 유년기에서 끝내고 싶기 때문이다. 자기가 지금 처한 문제에 굳이 부모를 결부시키는 것도 거북해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난 지금 이렇게 컸잖아요. 내일은 나 스스로 결정할 줄 안다구요.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바로 그 결정을 어떻게 내리고 무엇을 선택할지 어떻게 생각하고 느낄지 크게 좌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린 시절 경험이다. 그런데 유년기 경험의 영향력이 그토록 큰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의 두뇌가 발달하고 완성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초창기 학습 경험이기 때문이다. 아직 뇌가 모양을 잡는 어린 시절 동안 보고 들은 것이 두뇌 안쪽에 깊이 각인되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공감에 서툰 부모를 둔 아이의 뇌는 공감을 잘하는 부모를 둔 아이보다 거울 신경 세포가 덜 생성된 다고 한다. 거울 신경 세포는 다른 사람의 심경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능력을 좌우하며 이 세포가 많을수록 공감 능력도 뛰어나다. 비교적 이 세포가 적은 경우 타인에게 공감하는 일이 힘들고 남의 마음을 짐작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느낀다. 이런 생물학적 공감 능력이 결핍되면 오직 이성과 논리를 통해 보완하는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다시 말해 공감 공감 감성 감성 작동 생기는 결손 부분을 논리와 이성 작동 시켜 균형을 맞추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단지 거울 신경 세포라는 뇌 구조 하나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말이다. 이처럼 학습 경험 자체가 우리의 뇌 구조를 변화시키고 결정하며 그로 인해 우리의 심리적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도 달라진다. 부모 역시 삶이 쉽지는 않았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앞서 말한 힘든 부모들은 그 자신부터가 무척 문제가 많은 환경에서 성장했다. 진심으로 아기를 가지고 잘못된 양육을 행하는 부모는 거의 없다. 대부분은 아이에게 너무 버거운 요구를 한다는 걸 모르거나 자신도 무슨 짓을 하는지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 시절의 각인된 기억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부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확히 조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부모가 어쩌다 그런 문제를 갖게 되었는지 알려면 그들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여기서 다시 한 번 개인의 자기성찰 즉 자신의 약한 부분과 강한 부분을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나는 나는 무엇보다도 자기 인식이 선행되고 나면 다른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자신과의 진솔한 대면을 통해서만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이후에야 비로소 타인도 부모도 이해가 되고 그들의 행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마음속 내면 아이를 돌아볼 시간 현재 우리가 가진 인성의 핵심은 유년기 경험의 총합 그리고 타고난 성향이 어우러져 마련된다. 이 인성의 핵심은 다시 마음속 내면 아이를 통해 구체적인 성격을 얻는다. 이 책에서 언급된 내면 내면 아이는 심리학에서 자주 쓰이는 비유이다. 이 개념을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정말 어린 아이를 상상하면 된다. 사람마다 자기 마음속 내면 아이가 몇 살인지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다. 내면 아이는 자존감의 한 형태이며 한 사람의 인생을 시종일 관 동반하는 기본적인 감정선 이다. 이 감정선을 기준으로 우리는 때로는 위로 때로는 아래로 감정이 변화하는 것을 경험한다. 예컨대 나의 내면 아이는 4살짜리로 제법 활발하고 의욕이 넘쳐나며 늘 즐겁다. 이 아이는 구체적으로 슬퍼할 일이 있을 때에만 슬픔을 느낀다. 자신을 신뢰하며 타인도 기꺼이 믿는다. 반면 이 아이에게는 혼자 있기 싫고 자기나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다. 내가 기본적으로 밝고 낙천적인 기분을 유지하는 것도 바로 이 행복한 어린 시절과 타고난 외향성에 기인한다. 이 기본 설정에서 나만의 쾌활함, 위험을 감수할 용의, 풍부한 의욕, 밝은 기분이 수산한다. 어린 시절 안정된 애착 유형을 형성하면 나는 괜찮다. 당신도 괜찮다. 관점으로 나와 타인을 바라보게 된다.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 데다 유전적인 성향상 평소 고민과 걱정이 앞서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이 세계에서 사는 것을 불안해하고 항상 외면당할 까봐 염려하는 어린아이가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을 것이다. 이 아이의 기분은 기본적으로 어둡고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성격일 수 있다. 타인에게 다가가길 주저하며 자기 주장을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수도 있다. 커서도 이 아이의 자아는 본인 혹은 내면 아이를 어릴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작고 무의미하며 버림받은 존재로 인식할 것이다. 우리 안의 내면 아이를 인식하는 주체이자 달라지고 성장한 나의 또 다른 일부 즉 내면 어른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그래 내가 지금 이렇구나. 이 책을 시작하면서 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결정적 차이를 이야기했다. 약점까지도 자신의 모습으로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결코 닿을 수 없는 이상형만 쫓는지에 달렸다고 말이다.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특히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과 실제 자아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채우지 못해 참담한 기분에 빠진다. 자기 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자기가 더 예쁘고 똑똑하고 재치있고 여러모로 분하 능력이 넘쳐나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아니다. 설령 그렇다 한들 최소한 어떤 조건에서만 한정적으로 중요할 뿐이다. 외모가 출중하고 재능이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점과 약점 등 모든 걸 포함해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기 불안을 가진 이들이 보통 가장 격하게 자책하는 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자신이 불안하다는 사실이다. 나 또한 내담자들과 심리치료를 진행하다 보면 자신의 불안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치유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당신의 불안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불안한가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자. 그래 내가 지금 이렇구나. 이제 자신과 싸우는 일은 그만두자. 그냥 마음 놓고 불안해하자. 불안하다는 사실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그저 지금까지 당신 혹은 당신애내 사는 내면 아이가 유년기에 절망적인 경험을 여러 번 겪어서 그렇게 불안해진 것뿐이다. 이제는 그러한 자신을 좀 이해해 해줄 때가 됐다. 먼저 자신을 주의깊게 관찰하라. 거듭 말하지만 불안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자신에게까지 불안하지 않은 척 하면서 스스로와 타인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해야 하는 것이 나쁘다. 또한 잘못된 방식으로 자신의 불안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것이 나쁘다. 자기가 잘라보이려고 남을 깎아 내린다든지 실수할까 봐 두려워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게 나쁘다. 기록 우리가 대부분 의식하지 못한다 해도 감정은 우리 몸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생각을 좌우하고 내면 상태를 바꾼다. 누구나 불안을 느낄 때 찾아오는 몸의 신호와 증상만 해도 마음이 불안해지면 손바닥 등은 물론 온몸에 땀이 흐르고 심장은 고동치며 손도 떨린다. 그런 의미에서 불안을 좀 더 수용하기 위해 몸의 반응을 이용한 연습을 제안해 보려고 한다. 먼저 눈을 감고 감각을 몸 가운데인 가슴 배 쪽에 집중시킨다. 이제부터 호흡이 들고 나가는 것을 가만히 느껴봅자. 일부러 숨을 바꾸거나 규칙적으로 쉬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숨이 어느 정도 깊이로 들고 나는지 숨이 차거나 멈추지는 않는지 지켜보는 것이다. 다음에는 의도적으로 불안을 떠올리고 느껴보려고 하자. 당신이 평소에 불안해했던 구체적인 상황을 상상하면 된다. 이때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뱃속이 간질간질하거나 부글부글할 수도 있다. 가슴이 답답하고 조여든다. 심장이 콩닥거리고 온 몸이 오그라든다. 이런저런 반응이 느껴지면 그 느낌에 잠시 머물러 보자. 이 느낌을 이 느낌을 충분히 바라보고 나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인다. 그래 내가 지금 이렇구나. 스스로에게 이 말을 건네고 나면 다시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천천히 다시 이 말을 음미한다. 그래 내가 지금 이렇구나.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나와 함께 이 실습을 한 내담자들은 내면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자기 회의를 느꼈다고 토로한다. 이들에게는 나는 못해 나는 정말 이것밖에 안 되나 봐. 나는 정말 쓸모 없는 인간이야 같은 말이 떠올랐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런 생각을 떠올리는 스스로를 또다시 다정하게 품어주라고 권했다. 그래 맞아. 난 지금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 불안 때문에 나는 자신을 잘못 평가하고 있어. 그게 나의 불안이야. 이 불안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하게 하고 이 불안이 나를 이렇게 느끼게 하는 거야. 물론 이 말을 글자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다. 이 말에 담긴 뜻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된다. 마음속 불안의 말을 걸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불안이 찾아오지 않는 시간에는 전처럼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고 나를 방어할 수 있는가 보다. 무엇이 의미 있는가 무엇이 예의와 공정함인가 라는 질문을 기준삼아 스스로의 행동을 살피길 권한다. 자기 일신에만 매몰되었던 관심을 당면한 일 자체 혹은 상대방에게 집중해 보는 것이 이 연습의 목적이다.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정직해지기 위한 목적도 있다. 자신에게 정직하려면 약점과 강점을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세상에 질투 안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이 시기심을 인정하지 않은 채 아무 생각 없이 행동에 반영하고 그 과정에서 의식적이든 아니든 남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 나쁜 일이다. 당신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주의깊게 관찰하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 당신이 처한 상황과 당신이 속한 집단의 맥락에 맞는 행동인가 생각해 보는 일이다.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좀 더 높은 가치의 사고를 집중하다 보면 훨씬 홀가분해지고 자존감 또한 건강한 방식으로 회복된다. 내겐 아름다운 삶을 살 권리가 있다. 최대한 깊이 있게 자기 인식에 도달하려 애쓰는 일이 언제나 가능한 일은 아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일 용기가 부족한 정도의 불안이라면 이런 시도를 해볼 수 있지만 자신이 너무나 나약하다고 느끼며 근원적인 불안을 안고 있다면 그것을 대면하는 일 자체가 버거운 과제일 수 있다. 뿌리 깊은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저 심리적으로 생존하는 것조차 버거워한다. 생존하기 위해서 겨우 버티기 위해서 이들은 과거에 일어난 일들과 해묵은 상처를 구속으로 밀쳐버리고 자신에 대해서도 두 눈을 감아버린다. 심리학자 너세니엘 브랜드는 자존감의 여섯 기둥 이라는 책에서 자존감이 제대로 성립하려면 그 아래의 더 근원적인 차원 즉 자신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생존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원을 이루는 것은 타고난 긍정적 이기주의 생명을 유지할 권리 자기 인생을 위해 투쟁할 권리다. 말하자면 자신을 위한 원칙적인 존중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브랜드는 이 원칙적인 존중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 어떤 개입과 작업도 소용이 없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을 내리라고 권한다. 나는 나의 가치를 인정하겠다. 나를 소중히 다루고 나의 생존권을 위해 기꺼이 싸우겠다. 스스로에게 사회 권리를 인정하는 게 중요한 첫 걸음 이라는 뜻이다. 뿌리 깊은 차원에서 자존감이 손상된 이들은 자기 존재를 원칙적으로 긍정하는 일조차 큰한 큰 노력을 필요로 한다. 아주 어릴 적 경험을 통해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 존재라는 느낌이 이미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상 모든 부모가 100% 기쁜 마음으로 부모가 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아이의 존재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아이는 그 사실을 마음속 깊은 영역에서 간파하고 부모 혹은 주양육자의 거부감을 자신의 기본 정서 안에 포함시킨다. 스스로도 자신의 존재를 저 깊은 어디에선가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이다. 내면 아이와 손을 잡아야 하는 이유 인간에게는 내면 아이라는 인격 구성 요소가 있다고 한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이 내면 아이는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행동 방식을 결정한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경험과 뱃속에서부터 타고난 성격 요인이 이 내면 아이의 모습을 형성한다. 우리 마음속에는 내면 아이 말고도 어른 인격 제도 있다. 이 내면 어른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안다. 그래서 내면 아이가 느끼는 불안이 사실은 불필요하고 과장됐다는 것 역시 파악하고 있다.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게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주체 역시 우리 안에 내면 어른이다. 문제는 문제는 내면 아이 영역과 내면 어른 영역을 한데 섞어버리는 데 있다. 내면 아이와 내면 어른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그 기준으로 자신을 살피는 사람은 극소수다.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한 덩어리이고 그것이 그냥 나라고 믿어버린다. 그러므로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가 찾아오면 맨 먼저 나의 전체가 아니라 내 안에 일부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라는 사실부터 자각해야 한다. 내 안에 어린아이가 불안한 것일 뿐 다른 부분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신중하게 처신할 줄 안다는 걸 떠올리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일종의 의식분리를 수행한다고 생각하면 알맞을 것이다. 첫째 여기 버림받고 못 다니라고 느끼며 불안에 떠는 내면 아이가 있다. 둘째 이 불안이 지나친 것이고 자신에게 행동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최소한 이론적으로 잘 아는 내면 어른이 있다. 아직 이론상으로도 당신의 불안과 열등감이 지나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것이 진짜 사실에 근거한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라면 다음 문장을 가슴 깊이 새겨주길 바란다. 그 믿음은 틀렸을 뿐만 아니라 당신은 지금 내면 아이에게 지나치게 휘둘리고 있다. 그리고 이 불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지만 내면 나이의 목소리에 눌려 내면 어른이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면 주변에서 롤 모델이 될 만한 인물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다. 임시로나마 강력한 어른 조력자를 불러내어 이렇게 말하도록 시키는 것이다. 당신 불안은 허황된 거예요. 근거도 없고 과장된 거라고요. 그럼 불안해하고 겁에 질린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너덧살된 당신 아이가 유치원에 가기 무섭다며 눈물을 흘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를 야단치고 혼날 것인가? 외면하고 밀어낼 것인가? 아마 아이를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무서워할 것이 없다면서 차근차근 설명하고 타해를 것이다. 자 이번엔 당신 마음속에 살고 있는 내면의 어린 아이로 돌아가자. 이 아이도 그렇게 불쌍한 감정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아이를 다정하게 위로 하겠는가? 아니면 다그치고 훈계 하겠는가? 지금까지는 아마 후자의 경우가 더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랬을 때 무슨 소득이 있었는가? 불안은 더 강해지고 깊어졌을 것이다. 진짜 어린 아이든 내면의 어린 아이든 비난보다는 애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칭찬을 받아야 기운을 얻는다. 당신의 내면 아이 또한 지금의 모습 그대로 수용되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 지금 필요한 건 내면 아이와의 소통이다. 내면 아이에게 말을 걸고 아이가 호소하는 고통에 귀를 기울이자. 그리고 토닥토닥 보듬어주자. 한 가지 예를 살펴보자. 이제 50대에 접어든 케말은 공장에서 제작부장으로 일할 만큼 자리를 잡았다. 그는 자기 일을 좋아하고 능력도 있다. 단지 상사와 의논할 때마다 너무 불편했다. 특히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어긋날 때면 케말은 무척 위축되고 심장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케말은 그런 자신이 너무나 싫었다. 남자로서 가진 자아상이 부실하다는 생각에 더욱 답답했다. 그래서 배알도 없냐면서 자신을 욕하고 상사에게 맞서지 못하는 스스로에게 화를 냈다. 하지만 그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기분은 더 비참해졌다. 자신에게 그런 배알 따윈 없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케말은 자기 아내 어린아이가 상사를 보며 아버지를 연상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의 아버지는 무척 엄한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 곧 법이었고 철저히 권위주의적인 존재였다. 케말이 어릴 때 아버지에게 대들어서 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심지어 케말이 옳고 아버지가 틀렸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작은 어린 나이에 지나지 않았던 케말에게는 자기보다 훨씬 강하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이 경험은 케말의 내면 아이에게 그대로 각인되어 커서도 권위있는 남성을 대하면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었다. 지금껏 의식하지 못했던 내면 아이를 알게 된 케말은 이제 자신 혹은 내면 아이를 혼내는 대신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게 됐다. 첫째 아버지를 무서워했던 건 마음속 어린 아이고 그 아이가 이번에는 그 공포를 상사에게 전의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둘째 내면 아이와 손을 맞잡고 따뜻한 내면 어른의 목소리로 말한다. 네가 지금 무서운 건 아버지와의 기억 때문이야. 그때 정말 힘들고 끔찍했지. 아버지는 너에게 네 생각을 얘기할 기회를 한 번도 안 줬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사는 아버지가 아니야. 그리고 너는 달라졌어. 나도 상사와 동등한 어른이고 그와 대등하게 이야기할 권리가 있어.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어. 안심해. 이런 과정을 통해 케말의 불안 속에 숨어있는 내면 아이는 이해받고 수용되었다고 느꼈다. 그것만으로도 불안이 잦아들고 내면 아이는 진정되었다. 더불어 케말은 내면 아이에게 말을 걸어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도록 설득했다. 물론 그것만으로 두려움이 일시에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특정 상황에서 다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 안의 어린아이를 어떻게 달래줄까 앞서 만난 케말의 이야기에서 드러나듯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대부분 어린 시절에 각인된 인상이나 내면 아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시 불안이 올라오면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내면 아이에게 친절하고 배려있는 태도로 말을 걸자. 물론 아이가 가진 두려움에 순순히 자리를 내줘서는 안 된다. 불안과 두려움은 행동을 취해야만 이겨낼 수 있으며 피하고 내면에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내면 아이가 편하게 자기 불안을 드러내고 얘기할 수 있게 하되 결국 어떻게 행동할지는 내면 어른이 정하게 해야 한다. 내면 어른 역시 어른이므로 우리 부모가 소홀히 하거나 놓쳤던 교육의 일부를 떠맡아서 만회해야 한다. 내면 어른은 내면 아이를 인도하고 아이가 필요로 하는 관심과 후원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심리학의 닮기라는 개념이 있다. 아이가 소리치며 울 때 아기를 낳는 어른이 아기가 느끼는 스트레스와 고통을 같이 느끼는 것이 대표적인 닮기의 예이다. 이때 엄마는 아기의 고통을 자신의 안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다정하게 말하며 이 고통을 정화해 준다. 아이고 우리 아기 가엾어라 아야야 했어요? 엄마는 아이의 스트레스를 사랑으로 응대하고 그로써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한다. 물론 아기는 여전히 아프고 괴롭겠지만 엄마의 반응을 통해 포근한 사랑도 경험할 것이다. 반대로 엄마가 아이를 야단치고 혼내면 스트레스는 더 커진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아이는 자신이 부정적인 감정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어떠한 노력도 소용 없다고 믿게 된다. 내면 아이에게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우리가 내면 아이를 대할 때 사랑을 주는 어른의 입장을 취하고 아이를 진정시키고 달래면 아이의 스트레스도 그만큼 줄어든다. 혹시 우리가 겪는 문제가 아주 뿌리 깊고 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근원적인 불안에 근거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 자신에 대한 회의가 들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권리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 다면 자신을 변호하고 스스로를 지지할 권리가 있는지도 확신이 안선다면 그럴 땐 자신이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였을 대로 되돌아가 보자. 그리고 질문을 던져보자. 이 갓난아기는 살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이 아이에게 앞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특히 당신이 세상에 존재할 권리 당신의 근본적인 생전권의 문제만큼은 부모 즉 주양육자의 관점과 반드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물론 우리의 부모들 역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적잖이 버거웠을 것이다. 그들 역시 자신의 부모에게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일 따위는 기대도 못하고 살았을 것이 뻔하다. 그렇더라도 이것만은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 실패나 잘못을 했다면 주양육자가 한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다. 세상에 태어난 것이 당신의 책임은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실제로 내면의 어린아이에게 이것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면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수고가 빛을 바랄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나에게 보내는 편지의 힘 나는 종종 내담자들에게 평소에 느끼고 생각하는 점 근심과 기쁨 새로 깨달은 것 등을 일기에 적어보라고 원한다. 우리가 글을 쓰려면 가능한 한 끝까지 그 주제를 떠올리고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생각이 깊어지고 치밀해진다. 더구나 새로운 인식에 도달했을 때 이를 글로 적어야 완전히 자리를 잡고 내 것이 된다. 하루에도 몇 가지씩 탁월한 통찰이 떠오르지만 따로 기록하지 않고 일상을 수행하다 보면 금세 머리에서 달아나버린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글로 적을 때 몸과 마음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 신체의 면역력이 증가한다고 한다. 마음 가득한 근심 걱정을 종이 위에 덜어내므로써 말 그대로 머릿속을 청소하는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다. 나 역시 가끔 내담자들에게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보라고 권한다. 이 편지는 어디까지나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끼는 친구의 입장에서 써야 한다. 글쓰는 이는 다정한 말투로 친구의 문제를 의논하듯 해야 하며 그러면서도 힘과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해결 방법까지 제시해보는 것이 좋다. 이 체결항동은 여기까지로 마감하고 그만 저는 물러갑니다. 그동안 건강히 또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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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